오늘 장 마감을 준비하면서 내일 데뷔해야 할지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마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 일단은 CPI 때문에 뭘 섣불리 행동을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마지막 장 마감 흐름 그리고 어떻게 좀 대비하고 계십니까? 네, 맞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시장의 흐름들을 보면 거의 오후 거래 연속으로 옆으로 좀 횡구하거나 속도 약대의 흐름이 나타나지면서 다소 지루한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질적으로 투자로서 대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지루함이 좀 더 강하게 느껴지는 장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역시나 이 점은 결국 CPI 발표를 앞두고 있고 FMC 회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이나 기관 수급들 역시 한 방향의 포지션을 취하기보다는 좀 양방향의 리스트 해지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사실 이런 움직임은 좀 CPI나 복직한 이슈가 좀 지나고 나면 좀 안정을 찾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준이 1년 동안의 기대 인플레이션을 좀 발표를 합니다. 뉴욕 연은에서 나오는 상황인데 기대 인플레이션이 5.2%를 나오면서 1년 3개월 만에 최저치를 달성했다라는 점에서는 내일 발표가 있을 CPI 지표에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것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좀 한편으로 좀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로 인해서 지금 미국 선물 시장도 방금 좀 상승전환을 했다라는 점도 기대감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식당은 좀 약과권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거래대금이 많지가 않다 보니까 업종별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이 특징적으로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미디어 컨텐츠 쪽이라든가 이런 쪽의 흐름들이 강하게 움직였다가 오늘은 또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은 또 코스닥 쪽에서는 제약바이유주가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아무래도 중국에서 코로나 감염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항생제가 부족하다라는 도식들이 전해지면서 오랜만에 제약바이유주가 올라오는 상황인데 제약바이유주도 사실 연속 상승은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점들을 염두에 두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지금은 업종별 순환매를 대응을 하시되 올라가는 종목을 추격하시기보다는 눌림목자리를 이용해서 순환매 자리가 나와서 상승이 나올 때는 단기간에 수익실현하고 나오는 그런 전략들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마무리 전략을 소개를 해주셨고 이제는 중요한 것은 결국에 오늘 밤에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에 미국의 CPI 지수가 발표가 될 텐데 발표가 되고 나서 내일장 내일 저희가 어떻게 좀 대비를 해야 될까요? 네 우선 CPI 지표가 예상치보다 좀 하회하는 흐름들이 나타나 주는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전월에는 7.7%를 기록을 했고요. 이번 달에는 7.3%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예측지가 조금 낮게 보여지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CPI 지표가 좀 낮게 나타나 준다라면 시장은 좀 환호를 할 것으로 예상이 좀 되는 부분이니까요. 그 점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다시 한번 FOMC 회의를 좀 앞두고 있기 때문에 상승이 나온다 하더라도 반등이 크진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이슈가 강한 쪽의 섹터의 흐름들을 좀 점점적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내일 좀 개별적인 이슈 중에서는 영화에서 아바타2가 개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종목들이 좀 한번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텐데 지금 오늘은 좀 조정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막판에 좀 아래골을 달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보면 현재 예매율 자체가 높다는 점에서는 추가 상승 여력도 좀 노려보실 수 있는 룰림목 공략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장 또 내일장 대비까지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조무관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 내일 또 시장 저희 CPI 발표 후에 내일 시장은 어떻게 움직일지 내일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